첫번째 채널의 주인공은 바로 에프다이니! 바로 에프다이니! 에프다이니! 오늘의 에프다이니는 1위만 하셨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 이거 이렇게 마이크 대주시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할게요! 에프다이니! 감사합니다! 에프다이니! 너무 많이 축하드립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에프다이니 벌썽 드리면서 열심히 하시네요. 9주 화요일 저녁 7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진정! 제이크씨가 아니라 쇼! 챔피아야! 그럼 이만 물러갑니다! 여호! 아나 리필스! 여호! 예필! 예필! 박정우! 네! 예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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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필!